안녕하세요. 횡성군에서 귀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강성원입니다. 저는 횡성에서 귀촌으로 들어온 윤토마의 안주인 배윤정입니다. 품값 다 나오니까 사람들이 안 타려고. 작물은 좋은데 가격이 없어. 어떡하지. 도심에서는 어떤 거냐면 각자 플레이예요. 끝나고 집에 오면 나 그냥 쇼파에 누워서 이러고 있다가 밥 차려 좀 밥 먹고. 감정 노동자였던 것 같아요. 학원이라는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제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보자는 의미에서 시골살이를 시작하게 됐어요. 제가 처음에 들을 때 참 희망적인 말이었어요. 저한테 뭐냐면 앞으로의 미래에서 가장 각광받는 직업이 뭐냐고 물었을 때 농부라고 했었어요. 그냥 들어온 돈만 하니까 200 정도 들어오더라고요. 근데 그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6개월간의 농사의 결과물이었어요. 농사를 안 지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. 농사는 하고 싶어요. 여전히. 왜냐하면 수확을 할 때 기쁨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. 설레이더라고요. 그렇게는 하고 싶은데 농사로는 먹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도 했어요. 그래서 그럼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게 뭘까 생각할 때 주변 사람들이 저를 자꾸 이렇게 부족했어요. 시골 가서 청만들어 팔면 공기 좋은 데서 사람들이 잘 사 먹지 않겠냐. 그 말에 속아가지고 실은 청을 시작하게 됐어요. 돈은 번 거 뭐 이런 거 문제가 아니다. 행복 지수는 거의 한 100% 된다고 생각합니다. 힘든 것도 서로 보이잖아요. 눈에 같이 생활을 하루 종일 있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이니까 웬만하면 쉬어. 내가 할게 내가 할게.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서로 더 친해졌다고 봐야 돼요. 제 나이가 50이거든요. 올해 50인데 이렇게 활발하게 일할 수 있을까요. 과연 도시에서는 저희는 도시에서 살 때보다 더 건강해졌어요. 몸도 마음도 그리고 더 젊어졌어요. 실은 이 젊은이들은 지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찾다 보니까 사실 도시보다 훨씬 더 열려있는 건 사실이에요. 근데 이제 조금 부족한 거는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좀 적다. 그거를 조금만 더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하면 그 길만 딱 알고 나온다면 훨씬 더 시골에서의 희망적인 돈이 많아.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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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